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랜만에 등장하죠. 공수처가 오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만 재판에 넘겼고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에 국회의원 후보 신분이었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 장면부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이첩하고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부분은 무혐의 처분하는 한편 나머지 범죄 역시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로 이첩하였습니다. 그 외에 고발된 전 검찰총장 윤석열,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한동훈, 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정점식, 현 검사 B, C, D 등 피의자 6명은 무혐의 처분하였고 고위공직자가 아닌 피의자 1명에 대하여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부분은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범죄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하였습니다. 이 소식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공수처의 오늘 수사 결과 발표 이게 선거 전에 수사를 한다라고 또 발표가 되고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수사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윤석열 당선인 한동훈 후보자 무혐의, 공수처가 수사를 했는데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겠죠? 뭐 일단 뭐 무혐의를, 그러니까 무혐의했다는 얘기는 입건했다는 얘기거든요. 입건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무혐의라는 얘기는 입건을 해서 우리가 들여다봤더니 혐의가 없어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직접 조사는 못했겠죠, 당연히? 직접 조사는 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렇게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건 이미 이 사건 처음 이게 사건로 아마 작년 9월인가요? 아마 작년 하반기, 여름 9월 이때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사건이 처음에 이제 굴러갈 때도 저 얘기는 이미 나왔던 문제였어요. 사실은 한동훈 검사장하고 당시의 한동훈 부원장하고 당시의 윤석열 후보죠, 예비 후보한테는 이거를 입증해서 수사, 이어 혐의를 밝히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이미 공수처 주변과 법적의 서초적 여유가 다 있었는데 글쎄, 이거를 대선 끝나고 발표하더라고요. 공수처 입장에서 보면 대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대선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저희가 발표한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미 어느 정도 수사 결과가 나와 있는 거를 들고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 뭐 지울 수는 없죠. 지난해 9월 2일에 조성훈 씨가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를 했고 공수처가 한 8일 있다가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의 집 앞 사무실 압수수색했고 그러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난해 9월이면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뭐 5월 초니까 맞아. 8개월 정도 수사를 했는데 결국은 입증을 못 했다, 손준성 검사만 기소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뭐 어떻게 보고 말고가 할 게 아니라 이게 공수처가 이제 나름대로 보면 전화하고 포렌식도 하고 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손준성 검사한테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것 그다음에 김웅 의원이 또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것 같은 것들은 이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해서 이미 다 밝힌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언론 보도 나왔을 때도 그 얘기는 계속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데 다만 공수처가 이제 밝히지 못했던 거는 이 고발장은 최초에 누가 작성했느냐 그거는 밝히지 못했던 거예요. 그 상태인 거고 한동훈 당시의 사법연수원 부원장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두 사람의 관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두 사람이 관여됐을 것이다, 관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뭐 휴대전화 포렌식 했을 때 기록이라든지 뭐 두 사람의 연관성을 볼 수 있는 일만의 여지도 없었던 것은 맞는 것이거든요. 당시에도 그 얘기는 나왔던 거거든요. 아니, 뭘 가지고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한테 혐의를 씌우려고 하지? 뭘 해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윤석열 당시 후보 측에서 나왔었고 여러 주변 정황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건 이미 나와 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 6개월이나 잡고 있다가 이제 와서 발표했을까? 안 되는 줄 알았으면 진작 무혐의를 처분하는 게 맞지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김웅 의원과는 손준성 검사와 공모가 인정이 된다, 그런데 김웅 의원이 당시에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아니어서 검찰로 사건을 넘긴다. 검찰은 사실 이번에 검수상축, 검찰 수사권 상당히 축소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9월 초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말이죠. 그 안에 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김웅 의원과 검찰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까요, 어떨까요? 뭐 어차피 이제 공모 관계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검찰은 아마 이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한번 들여다본 다음에 그대로 인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공수처가 지금 수사해서 결과를 낸 걸 보면 혐의가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건 고발장 누가 써서 왜 했냐는 거거든요.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는 거 무혐의예요. 자, 그러면 혐의가 있는 게 뭐냐. 첫째는 그 지모 씨 판결문 검색, 형사다법 시스템에서 검색해가지고 줬다는 거거든요. 판결문 준 거. 그겁니다. 그게 이제 개인정보법 위반, 형사 절차 어쩌고 저쩌고 위반.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누설 이거거든요.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인데 선거법 위반은 뭐냐 하면 당시에 후보로 후보자인 김웅 의원하고 김웅 당시 후보죠, 예비후보죠. 그다음에 검사인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공모해서 야, 이 고발장을 미래통합당에 줘서 미래통합당이 이거를 검찰을 고발해서 검찰이 수사가 되면 당시에 비례대표로 여권 쪽에서 나왔던 최강욱 후보한테 타격을 주고 궁지에 물렸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보호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이걸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 선거법 위반을 기소를 한 거예요. 이 부분, 이게 과연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맞느냐라는 이 법리적인 부분과 이 지모 씨라는 사람이 횡령과 배임, 정확하게 제명, 어떤 경제범죄 전과가 있고 그 판결문 같은 경우 여러 언론사에서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손 검사가 판결문을 검색해서 외부로 보낸 이게 정말 공무상 비밀 누설이고 개인 정보를 위반한 거고 이름 가리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리지 않은 거 그다음에 형사 시스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건지 이게 법리적으로 법원에서 다퉈질 것이고 저는 법리적으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많다고 저는 봅니다. 집권남용을 모두 무혐의,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의 유죄를 입증하기도 상대적으로 공수처가 쉽지 않을 것이다. 김웅 의원 검찰로 넘겼는데 김웅 의원을 검찰이 과연 기소할지도 불투명하다. 이게 지금 김태현 변호사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까 김웅 의원의 주장이 살짝 나갔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김웅 의원이 자신을 검찰로 넘긴 공수처에 대해서 불기소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 떠넘기는 비겁한 선택을 했다. 기소하자니 무섭고 불기소하자니 자존심이 상하는 공수처장의 비겁한 도피다. 소위 고발 사주는 검수완박 일당. 지금은 검수상추이라고 제가 또 부르는데 말이죠. 그 일당이 꾸민 정치 공작이다. 검수완박이 아니라 공수완박을 해야 한다, 아, 공수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네요. 이게 사실은 이러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모 씨 예를 들면 지모 씨 판결문, 비실명하자 어머니를 하거든요. 지땡 이름하고 주민들업법, 주소에서 다 지우고 보내는 거. 비실명하자, 그거 하지 않은 거. 꼭 개인정보 위반. 그다음에 판결문 준 거, 공무장 비밀 뭐 해가지고 기소한 건 그건 사실 수사가 어려운 수사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지금 경찰 1년차, 검사 1년차도 할 수 있는 수사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럼 고발증 누가 썼냐. 이걸 밝혀내는 건데 그건 밝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에 집권화명은 들어가지도 못한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판결문 외부로 보니까 그거 이제 6개월 동안 들고 있다가 기소한 거고 그다음에 이 선거법 위반. 과연 김웅이라는 사람과 당시에서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정말 미래통합당한테 좋으려고 뭐 선거에 개입할 의도를 가지고 당시, 아시겠지만 당시에 선거 분위기상 이걸 검찰 통해서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이 검찰 통해서 고발을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선거 연관을 줄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의도를 가지고 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법원에서 과연 유죄가 나올 것인가 하나고 또 하나는 앞서 주영진 검찰이라는 것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사이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뭐 속된 말로 나쁘죠.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손준성, 김웅 두 사람이 공무원을 했어요. 그러면 죄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 대상인 손준성은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의 대상인 김웅은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이걸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우리가 봤는데 공수처 수사위가 아닌 것 같은 걸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연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있어? 아닌 것 같은 걸 공직선거법 불기소, 무혐의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럼 이제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력이라든지 의도 이런 것을 가지고 또 한 번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죠. 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김태현 변호사와 지 모 씨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 드렸는데 말이죠. 손준성 검사는 2020년 총선을 앞둔 4월 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지 모 씨 그리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를 거쳐서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등장하는 게 지 모 씨라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공수처는 어쨌든 수사 결과 발표했고요. 앞으로 검찰이 또 어떻게 김웅 의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될지 그리고 법원에서 손준성 검사 유죄를 선고받게 될지 무죄를 선고받게 될지 이 부분까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있다, 없다가 입증이 될 것 같고요. 이른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검찰 수사권 검수상축법안, 어제 국무회의 공포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시작 시간을 늦춰가면서까지 어제 오전에 국회 본회를 통과했고 또 그다음에 국회 본회를 통과한 이후에 정부로 넘어와서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절차까지 마무리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어떤 이야기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문재인 정부가 상당 부분 이뤄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이른바 검수상축 법안도 공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단지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시민다치의 일각에서 제기하는 독소조항,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고치고 보완하는 작업이 따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검찰 개혁, 당연히 국민의 어떤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본인 임기 내에 일정 부분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중재안,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서 오히려 한 걸음 더 양보한 검찰 수사권 뭐 상당히 축소하는 법안은요, 제가 볼 때는 그 국회의 어떤 협치나 신뢰를 지키는 어떤 그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 단,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민주당도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일각의 독소조항을 빠르게 보완 수정하는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정리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나는 민주당의 대통령, 민주당 지지층의 대통령이다라는 반증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권력기관 개혁해야죠.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법적인 개혁해야 되는데 그것을 왜 본인들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합니까?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까? 이 나라가 민주당의 나라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법안 하나 고치면 지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좀 10년, 20년 갈 수 있는 법안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네들의 이익에 걸맞는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이것을 개혁이라는 포장지에 섞어서 아름답게 꾸미는 것 자체가 좀 대통령으로서는 좀 무리한 말씀이 아니었느냐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권성동 법안 아닌가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병석 의장 중재안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의 주장을 시종일관했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 법안에 서명하는 걸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만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게 명분이 됐고 그래서 박병석 의장 중재안이 너무나도 합리적이다. 그게 정치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긍정 평가를 했고 서명하는 데 별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면 왜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기에 서명을 했을까 경제와 부패, 범죄 등 혹시 수사권이 축소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등자를 붙이는 이 안 이게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대통령용으로 얼마든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합의를 했던 것 아니냐. 지금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 가서 연일 강력한 시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내부적으로는 혹시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중재안에 합의했던 것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또 있었겠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개인적인 검찰에 대한 악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좀 생각과 판단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제 이쪽 입장에서 패널을 하려고 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덜컥 합의해 줘서 참 제가 논리를 말씀드리고 입장에 맞는 패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일을 했을까 상당히 원망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도 본인의 판단의 미스라고 그랬잖아요. 잘못된 것이라고 자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민주당과 박변석 국회의장이 조금 더 합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어야 하는데 2012년도에 정말 동물, 식물 국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도입된 선진화법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게 한 것은 역사의 큰 과오가 될 것이고 그것은 곧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저는 그 말씀에 전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민간인 개인들이 계약을 해도 사인을 하고 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들보다도 훨씬 더 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사인을 하고 그다음에 돌아가 가지고 어떤 회의체, 의사결정기구에서 추인도 받고 그래가 와서 사인해서 국민들한테 사진 찍고 발표한 것을 안 지킨다? 그럼 우리나라의 민법이 왜 필요합니까? 민법 2조입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이? 1조입니까, 2조입니까? 그 신의성실의 원칙, 개인들이 지키는 그것도 안 지키면서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는 말이.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이 법안이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 법조계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김태현 변호사, 어떤 내용들이 주도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지 가령 저희가 준비한 화면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요? 김태현 변호사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검찰 수사권 축소된 건 내용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 경제 범죄만 직접 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점으로 생각했던 게 저런 부분인 거죠. 혐의가 여러 개인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예를 들면 부패 사건하고 예를 들어서 방위산업 사건은 경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위산업 하다 보면 군 관련 공무원들이 돈을 받는 게 나왔다. 예를 들면 그건 뇌물, 부패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뇌물은 검찰하고 나머지는 경찰로 가야 되냐? 대형 참사. 대형 참사 사건 수사하다 보면 인허가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대형 참사는 경찰에서 수사하는데 돈 받은 공무원 나오면 그거는 검찰로 가야 되냐? 수사가 양쪽으로 쪼개지면 이게 과연 효율적인 수사가 될 거냐 이거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저게 정의당에서도 문제라 삼는 거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이 부분 다시 생각해 볼 게 그게 바로 이겁니다. 고발인, 내부 제보자 같은 고발인들이 경찰 무혐의 종결에 이기지해가 불가능하다. 저건 뭐냐 하면 그건 공익사건 실체 규명이 어려워졌다는 건 무슨 얘기되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권의 어마어마한 실력자 아니면 여당 실력자한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그걸 고발하잖아요.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하다가 이거 무혐의, 무혐의하고 속된 말로 무혐의 처리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시민단체 고발에서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데 그 이의제기권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익사건 같은 경우 군대 어떤 비리라든지 어떤 조직적인 어떤 무슨 회사에서 문제를 공익 제보자가 제보한 것이라든지 이런 고발 사건들이 경찰 단계에서 그냥 묻혀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경찰에서 무혐의 났더라도 다시 이제 검찰로 한번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번 수사를 촉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없어지는, 공익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의 실체를 발견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예전보다 좀 어려워졌다, 이 문제가 제기되는 거고. 세 번째가 경찰은, 검찰은 경찰 수사법인회에서 보완 수사한다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재를 발견해도 수사 확대 못한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살인사건 수사하다가 경찰에서 넘어온 거를 보다가 어,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엄청나게 사기를 쳤네. 그런데 그게 보완 수사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살인사건만 받았으니까 이거 말하고 사기는 나 잘 모르겠는 걸 나중에 다시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그 문제는 거고 수사와 기소검사 분리 이제 이거인데 기소검사 통제하면 중요 사건 선별 기소 가능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사가, 김태현 검사가 수사를 했어요. 기소하고 싶어요. 그런데 검사장인 주영진 검사장이 이거 자꾸 여기저기 전화 들어오고 해서 수사, 기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수사했던 김태현 검사 계속 수사하고 우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그냥 수사 안 했던 장성철 기소검사 시켜서 어이, 장검사 당신이 와서 판단해. 그러면 장성철 기소검사는 나중 기록만 보고 불기소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말 열심히 수사했던 수사검사는 기소하겠다는 그 의지를 수뇌부가 다른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작들이 문제점으로 이 선별적 기소 가능이라는 걸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저희 변호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겁니다. 왜 검찰 수사가 두렵냐면 검찰은 이 기록을 할 때 여러 가지 수사를 해서 다지고, 다지고, 다지고 해서 그 수사 기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수사검사들은 그 기록 밖에 있는 백그라운드 사정, 쉽게 얘기하면 기록과 기록 사이의 행간의 사정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변호사들은 만들어진 기록 보는 거니까 그 이 사건으로 판단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수사해오던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 게 맞지 수사는 다 해놨는데 나중에 다른 검사하고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변호사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검찰의 어떤 공소유지가 쉬워지지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김태현 변호사, 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아예 삭제해버린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게 지금 법조계에서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마치 법원의 확정 판결 같은 효력을 갖는 이제 이거 검찰로 넘기지 마, 결론 내버리면 이게 혹시 문제가 있어도 고발인들은 어찌할 수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던데요. 그래서 3심 제도를 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경찰에서 기소 의견이든 무혐의 의견이든 검찰에서 한 번 더 봤습니다. 뭐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 수사를 다뤄고 떠나서 한 번 더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경찰한테 사건 수사 종결권을 주면 경찰이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경찰의 수사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찰이 만약에 수사를 잘못했다면 그거 어떻게 밝혀내죠? 누가 그거 견제하죠? 누가 체크하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영진은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법원처럼 경찰에서 보고 아이, 무혐의 뭐 끝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고발인의 이의신청까지 막아놓으면 검경 수사권 저정의 기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입법은 한 번 개정됐다고 끝이 아니죠.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조항이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라도 여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선법 개정안 또다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의 세상인 거죠. 5월은 푸르르고요. 제주소년 오현준 군의 바람의 빛깔이라는 노래 언제 들어도 참 좋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을 어린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책임이 어른들에게 있겠죠. 어제 가수 김창환 씨는 이 자리에 나와서 어린이들에게 배울 가장 큰 덕목은 바로 용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어른들이 더 많은 걸 배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린이날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어린이날 축하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어린이날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